시작! 아무도 안 놔 이것은 내가 떠는 것이 아니여 지키의 다리가 떨리는 것이여 3, 2, 3 2주년을 축하합니다 1, 2, 3 빌리브! 안녕하세요 빌리브! 빌리브! 저희가 오늘 2주년을 기념해서 라이브로 왔어요! 왔어요! 저희가 방금 여기 리듬유에서 이벤트를 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도 다 못 만난 빌리브를 위해서 저희가 또 라이브로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통과 다프라이즈 라이브였어요 고매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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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년 축하해! 귀요미들아 귀요미 포즈 시작! 다들 잘하네요 멋진 포즈 시작! 청순한 포즈 시작! 청순한 포즈 시작! 청순한 포즈 시작! 저 포즈 다 똑같았어요 귀여운 포즐! 멋진 포즐! 청순한 포즐! 다른데? 그래요? 디테일이 있네 디테일 살짝 디테일되스 살짝 디테일되스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저희의 인연이 빨랐나요? 아니면은 그랬나요? 빠르게 느껴졌나요? 아니면 적당하게 느껴졌나요? 아니면은 느릿느릿 느껴졌나요? 근데 그렇게 빠르지도 않았어요 맞아 우리는 굉장히 알차게 활동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빨라요! 1주년에서 2주년 되는게 너무 빨라서 저는 뭔가 그런 느낌도 있다 그쵸? 순삭 저는 뭔가 생각해보면은 진짜 빠른 것 같거든요 2년? 뭐 2년이야 2달도 아니고 2년 이런 느낌인데 또 생각해보면은 그동안 2년동안 한게 너무 많아가지고 2년 안에 이걸 다 했나 싶을 정도로 빠르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되게 여러가지 생각 그래서 We love you 그러면 오케이 2주년 기념으로 네 옆사람에게 2년동안 잘한 것 잘한 것 하나씩 말해주기 오케이 이런거 오케이 어떻게 하는거야 이렇게? 방향이 어디에요?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이렇게 가자 이렇게 네 잘한거? 잘한거 잘한게 뭐지? 잘했어 칭찬 2년동안의 칭찬 언니한테 칭찬 그냥 한마디로 딱 정해주면 또 돼 진짜 일본어로 해요 아 오케이 타베니? 아 타베니? 위에서 위에서 고마워서 이내가서 고마워요 나 빌리를 위해서 먹어줘서 고맙다 타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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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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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람씨 네 우리 왕서울장 김하람 언니 네 요즘 좀 폼 좋네요 폼 좋아요 좋아요 우리 빌리 중에서 폼 진짜 좋아요 네 그리고 피어도 너무 좋고요 요즘 약간 언니의 피어도 너무 좋고 네 약간 너무 우리 지금 빌리한테도 좀 영향을 기춰줘서 너무 고맙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아론이잖아요 아론에서 이끌어가셔서 너무 고맙고요 한 번이라도 좋아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응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댕을 하면서 네 많은 고생을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네 얏 얏 네 그리고 항상 너무 예뻐! 라고 해줘서 고마워요 맞아요 어쨌든 예뻐요 그럴 때마다 너무 힘이 얻어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 저는 우리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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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일단 우리 일단 우리 션씨 음 이 년 동안 저희 빌리 멤버로서 정말 열심히 이건 안 고마워 정말 열심히 해주고 항상 귀엽게 재밌게 같이 활동하는 시끄러워라 항상 재밌게 활동할 수 있게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네 우리 션이가 있어서 진짜 너무 많이 웃었고 저 진짜 션이 덕분에 웃은 것도 너무 많거든요 물론 각자의 개그 포인트들 있지만 정말 션이 덕분에 많이 웃으면서 활동했었던 것 같고 맞아 정말 멤버로서 항상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존경했었던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멤버고 다 존경하지만 고마워요 너무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힘들텐데 앞으로는 우리 같이 함께 열심히 우리 멤버들도 다 고맙고 I love you 해요 여러분 양양언니언과 I love you 감사합니다 I love you 이런 이야기를 너무 고마워요 자 시윤이 네 됐어 우리 시윤이 항상 항상 팀에 좋은 좋은 영향을 줘서 너무 고맙고 약간 분위기 메이커죠 항상 빌리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고맙고 또 우리 빌리브들한테 나는 약간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이라서 항상 아쉬운데 시윤이가 내가 하고 싶은 표현까지 아낌없이 다 너무 잘해줘서 이 친구 같고 그리고 시윤이 2년 동안 너무 수고 많았고 시윤도 노래도 랩도 표정도 모두 다 너무 잘해가지고 칭찬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저희가 각자 부족한 점도 있고 각자 잘하는 점도 있어서 그게 팀 위기에 채워져서 저희가 완벽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팀으로서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누나한테 맞아요 이제 누나한테 하루나데스 하루나짠니 하루나짠니 네 일단 하루나짠 사랑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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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건 고마운 거예요 진짜 이거 너무 귀여워 귀여워서 고마워 정말 귀여워서 배웠고 진짜 이번 활동을 통해서 또 귀엽던 거는 뭔가 루나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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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는 있었지 정말 잘하는 친구구나 사랑니 그래서 2년 동안 뭔가 점점 성장하는 모습이 가장 잘 보이는 멤버인 것 같아서 그렇니까 너무 너무 고생 많았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앞으로 너가 보여줄 모습들이 많이 기대가 된다고 얘기해주고 싶었고 진짜 너무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고 넌 최고야 사랑니 기뻐요 나이스 귀여워 기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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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뻐요 아 근데 나는 이게 루나를 모르는 분들이 보면은 진짜 차가워 보일 것 같아서 이거를 모르는 게 너무 뭔가 아쉽다고 해 저는 얼음 아니에요 퓓ест 귀여워요 핫백 이여 핫백 핫백이요lin 아 너무 귀엽잖아 솔직히 기뻐요 아 이런거 근데 진짜 평소에 루나를 그냥 길 가다가 이렇게 싹 보면은 차가워 보일 것 같긴 해 근데 그게 너무 매력이야 너를 알면 너무 좋아요 걸어다니면서 기뻐요! 이러면 될 수 없잖아 그거는 나의 아니 루나라면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야 기뻐요! 하고 다닐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여러가지 책임이 되고 있어서 기뻐요! 이러면 언니는 기뻐요! 하기부터 저기 가 있을걸 기뻐요! 다 삼빈다 앞에 너무 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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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착 비비지 선배님하고 에피소드 알려달라고 비비지 선배님! 시윤이의 사랑 저 시윤이 울까봐 방송 전에 저 진짜 너무너무 일단 아직 더 사진도 있고 일단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일단 엠카수단에서도 뭔가가 있었어가지고 차근차근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행복했어요 무언가가 좀 공개가 돼야 좀 풀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진짜 너무 행복하고 따뜻한 에피소드들이 진짜 많거든요 지금 저도 아까 눈물 나올 뻔했는데 시윤이의 모습 보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엄청난 따뜻한 엄청난 에피소드예요 저요 같은 에피소드입니다 나이스 You know we are 여러분 이제 봐야 된대요 오늘 추웠잖아요 진짜 오늘 추운데도 밖에서 기다려주시고 와주시고 와주시고 빌리부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아쉽게 못 본 빌리부도 우리 앞으로 볼 날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우리 꼭 오래오래 함께해요 맞아요 무서우네 많이 보세요 네 자 화면 방글로 나가주세요 귀여워 안녕 여러분 진짜 너무 사랑합니다 2년동안 한결같이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시윤이도 한번 갔다와봐봐 네 저희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봐도 이렇게 생겼어요 네 저는 죄송한데 실물바거든요 아 실물바요? 실물도 예쁜 사람이에요 저 진짜 근데 저희 맞아요 실물 진짜 이뻐요 근데 지금 이것도 이뻐 다같이 와 그래요 하나 둘 셋 우와 뭐야 여러분 이거 알아요 여기서도 마무리 인사에요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빌리 2주년 하루가 지나가고 있는데 어차피 3주년도 오고 4주년도 오고 저희 앞으로도 함께할거니까요 앞으로도 모든 모든 주년을 다 함께하도록 해봐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봐요 초미녀 집단이래요 그럼 지금까지 초미녀 집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비였습니다 안녕 사랑해 안녕 I love you Happy anniversary Bye